벤츠 C43 AMG 2015년식 차량입니다. 15년식 차량에 8페러 하이브리드 파워캡을 장착하는 도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바로 사운드 좋아지고 차량 모든 전기 컨디션이 최고조로 유지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가 좋아지는건 기본이고 사운드 소리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힘있고 아주 단단하면서도 타이트한 사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보다 빨리 걸리고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언덕에서 힘이 부족함을 못 느끼실 정도로 힘도 생기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페러 하이브리드 파워캡 벤츠 C43 AMG 2015년식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